นะ 너 혹시 강해지고 싶나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들어보고 아아 Pitts 어어 어흫 진vé정아 왜 아덮들아 흰티가 원종 어딨어 그냥 아무나 입는거지 근데 이제 아프리카 기준으로 했을땐 내가 처음이긴 하진 근데 나는 컨셉이 아니야 귀찮아서 그래 그니까 흰티를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한마디 해주고алы 밖에 나갈때도 그렇게 입고 나가야돼 밖에 나갈때 머리에 신경쓰고 꾸미고 나가잖아 그러면 그 힌티에 대한 마음 가지만 안되는거야 난 밖에 나갈때도 이렇게 나가요 밖에서는 차량있고 방송할때만 힌트있는거는 힌트에 대한 모욕이에요 와 이씨 이거 아 투망 알고있었는데 피할수가 없어가지고 에잇? 세트가 투망 딱 맞아줬으면은 크아 박수갈채 그냥 터지는건데 어? 나쁘지않아요 괜찮아 각은 좋았어 이거 먹고 바통갱오게? 와 그럼 맘대로해 오 그럼 와 바통갱 와 때려줬잖아 시바세 가면 안되지 소호자 빠졌다이 소호자 빠졌다이 케이틴이 투망잘못썼지 아니 잘못쓴게 아니라 내가 잘피한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 비포가 사람들이 인식속에선 사라져갔어도 가장 쉽고 하기 편한 원딜은 사실이죠 궁만 잘 써도 1인분이고 하기도 되게 편하고 카이팅도 별로 안해도 되고 라인전도 되게 쎄고 한타간다 약해지는것도 아니고 탱커를 못잡아가지고 여기 최후의 의경 말고 체력차극 꼭 들어주면 좋아요 팀장 안들 마나 부족하다구요 마나 애꼈어 그럼 애꼈으면 되지 부족하면 빵빵 나이스 근데 수호자에 다 맞혀버렸고 나이스 들교환 좋았다 라고 합리화를 해봐야지 개 처맞은것 같긴 한데 geluion 좋았다 쟤 왜 블리쉬를 안쓰냐 얘 왜 나가서 맞아줬어 으어억 뭐 맞장뜨게? 뜨든지 뜨든지 이렇게 움직이는 척 하면서 그냥 빼자 니 무빙이 그냥 니가 뒤에 서있었으면 난 라인을 밀다 그분한테 죽었을거야 근데 니 무빙이 나를 경계심을 갖게 만들어졌어 그니까 날 못잡은거는 니 때문이야 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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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아닌거 같은데 잉? 되겠어? 시드 끝나고 하게? 나이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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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어 성공했어 아니 게임이 뭔가 이상하냐 정돈이 안된거 같지? 뭔가 개판이야 그냥 모르가나가 약간 주범인거 같아 못하는건 아니야 뭔가 이상하게 만들었어 제가 내가 요괴라면이라는걸 먹어봤거든 요괴라면 알아 요괴라면? 먹어봤는데 와 진짜 와 버렸어 나 먹어본 사람 있어요? 뭘 광고야 버렸다니까 난 라면이 맛없는건 처음이야 웬만하면 라면은 다 맛있었거든 내 기억에는 라면은 진짜 웬만하면 먹을만해 맛있거나 와 근데 진짜 맛없더라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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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요괴라면 팔리면은 이거 광고 들어오는거 아니야 나한테? 뭐 야야 이 개새끼야 야 야이 저 개 저 개 야 케이틀린이 졸업한 중학교는 바짝 추석중 저거 왜 책임졌냐 불쌍하게 어? 아 저런애들 왜 이렇게 불쌍하냐 아 아 아 미뽀 확실히 이렇게 시간 지내면 안좋아 케이틀한테 템도 다 따라잡혔네 아 한순간 방심하면 역전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경기로군 아 이게 뭔가 개판이야 이번판은 이거는 그냥 피바라기 올릴까? 피바라기 맞는 것 같은데 가엠보다는 에 뭐 사용까지 갈 필요도 없어 이거는 이였는데 뭐 아 이거 처음부터 때렸어야 되는데 아 이거 실수했다 내가 그냥 처음부터 때릴걸 근데 뭐 실수했으면 어쩔건데 어쩌라고 이기면 되잖아 이길게 한 방 맞았는데 피가 다 날라가네 맞아 템이 좋아가지고 그건 나도 마찬가지라 쥐나 이거? 아 야 이걸 야 이거 쥐나 안왔어? 야 잠깐만 이거 진다고 이거? 아 미쳤나봐 근데 뭐 실수했으면 어쩔건데 어쩌라 어쩌라 이기면 되잖아 이길게 다이용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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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rimin reais 다이용까지